아 컴퓨터 화면이나 게임을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죠? 오늘은 다양한 녹화 프로그램 가운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전용 녹화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소개해 드리는 것은 로리오 게임 레코더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안 지도 거의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사용법이 정말 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옵션이 약간 추가된 것 빼고는 그때와 거의 동일한데 무엇보다 초보가 사용하기에 정말 이보다 편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고화질 영상이 가능하고 가볍고 조작이 쉽다는 걸 소개하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반드캡 녹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가볍다고 나오네요 사실 이 가벼움 차이는 크게 와닿진 않는데 수치로 봤을 때만 가볍다고 하니까 뭐 그러는 해야겠죠? 프로그램 시스템 요구 사항을 보면 진짜 어지간한 똥컴이 아니고서는 다 돌아갑니다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엑스박스 게임바를 사용하실 텐데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일단 다운로드를 누른 다음에 설치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중간에 추가 구성 요소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설치를 누르면 끝납니다 대략 30초 정도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끝납니다 실행된 화면을 보면 굉장히 메뉴가 심플하죠? 참고로 로이로우 게임 레코더를 설치를 하면 추가로 설치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탕화면에 생성된 로이로우 스코프2라는 편집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한 달 동안 평가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용법을 알아볼 텐데 정말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녹화하는 게임에 있는 드랍다운 목록을 펼치면 현재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녹화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면 녹화하는 게임 목록에 등록이 됩니다 앞서 게임 전용 녹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뿐만 아니라 윈도우 화면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에 관련돼서 녹화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 제가 녹스 게임을 하나 실행했습니다 목록에서 녹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목록에 등록이 되고 이 상태에서 F6 단축키를 누르거나 붉은색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녹화가 진행됩니다 녹화에 앞서서 별도로 옵션을 지정할 때는 톱니바퀴 아이콘 옵션을 눌러주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고 파일 저장되는 경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녹화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옵션을 보면 오리지날은 게임이 실행되고 있는 창 크기 그대로 녹화가 진행됩니다 드랍다운 목록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화면이 꽉 차서 보이게 하는 것은 1920x1080을 선택하면 됩니다 720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낮은 품질이겠고 마찬가지로 수치가 낮을수록 품질은 떨어지지만 용량도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율은 영상이 재생되는 매끄러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녹화 프로그램 기본 수치로 잡혀있는 게 30에서 60 이 사이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0프레임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픽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동작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은 30프레임으로 녹화를 했을 때 약간 끊기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프레임율을 60이나 그 사이에 선택을 하고 녹화를 하시면 되고 품질 부분은 기본으로 80으로 맞춰 있는데 좀 더 고화질에 가깝게 녹화를 하고 싶다면 위에 있는 맥스치인 99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하단에 단축키는 본인이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 녹화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이렉트X, 오픈GL 모드에 선택되어 있는데 낮은 거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닫기를 누르면 모든 설정은 끝납니다 아 추가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좌측에 보면 마이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마이크 메뉴를 이동하면 현재 본인 컴퓨터에 연결한 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목소리 녹음하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잡힌 상태를 볼 수 있고 마이크 볼륨은 하단에서 바를 이동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게임 볼륨은 자동으로 조절해 체크가 되어 있고 혹시라도 마이크를 연결했는데 정상적으로 잡히지 않는 분들은 여기 목록에서 선택을 하거나 윈도우 제어판으로 이동한 다음에 소리 메뉴를 누르고 녹음 탭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다 하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옵션 설정은 이걸로 끝났고 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할 때 주의사항이라면 녹화하는 게임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F6을 눌렀을 때 처음엔 이렇게 화면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다음에는 화면을 한번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녹음을 해야 녹화된 파일을 재생했을 때 검은 화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윈도우 화면을 녹화할 때도 목록에서 선택한 다음에 녹화를 누르면 게임과 마찬가지로 화면이 하얀색으로 보이죠 하얀색으로 보일 뿐 막상 재생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한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는 게 검은 화면으로 녹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를 누른 다음에 저장된 폴더를 누르고 영상을 재생해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녹화 프로그램을 찾는 분들은 가볍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감사합니다.